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복습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거는 똑똑 어디로 갔니? 어떻게 알았어? 너 글씨 모르잖아 그냥 그림 봤지 아 이거 잘 봐야해 어디로 가는지 잘 봐 잘 봐 이 친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? 우아하 우아하 뭔 설계야 어디로 가는지 잘 봐 이 친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? 이 친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? 우아하 너무 좋아요 후추렛 사시려고 지수 반복 조용히 해 예진아 기다렸다가 예진아 시간으로 잘 봐 이따 갈 거야 집사2 con 집사2 con 집사2 con 집사2Con 끝났어 끝났어 두 번째는 어울리는 짝을 찾아요 3번 아라 맨 밑에 어 3번이야 3번 다 잘 몰라요 2번 부럭 왜 2번은 안해? 글쎄 2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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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2번 2번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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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 개? 오늘 다섯 개 고양이를 도와줘 기다려 됐다 기억나는 거야? 응 WHAT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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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호야! 이만 나아가 보라네 최호야! 좋아! 예이! 좋아! 끝났어! 네번째 쓱쓱 분리수거를 해요 나랑 쓰레기통 유진아 너 정말 똑똑한데 우리 유진이 대단해요 색깔을 잘 보고 맞는 통에 넣어야 해 물건을 통에 넣어줘 물건을 통에 넣어줘 물건을 통에 넣어줘 호요 전수 너무 빨리하는거 아냐? 5번 자 다음은 마지막 동물아파트 어? 지나갔어 다했어? 다했어 아직 마지막꺼 응원한 개구리가 있나 다했어 같은 것을 찾아줘 아빠 같은 것을 찾아줘 응? 응? 네옹 깜짝 놀랐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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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서워하는데 너무 귀엽네 응? 응? 하나 감사합니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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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